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김만배와 기자의 돈거래. 대장동 사건의 키매니자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 기자들과 돈거래했다는 의혹은 지난주부터 나왔는데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 발보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한겨레신문 a 기자가 김만배 씨한테 2019년에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었죠. 웃긴 게 김만배 씨가 자기랑 남욱 정영학 셋이서 3억 원씩 객출해서 a 기자한테 9억 원을 만들어서 주기로 했는데 두 사람한테 돈만 받아다가 자기 몫은 빼고 이 6억 원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는 a 기자가 6억 원을 빌린 거고 이 중에서 2억 원은 이미 변제한 상태라고 회사에 전했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a 기자가 대장동 보도와 관련해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일단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한겨레가 밝혔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요. 당시에 2019년에요. 여기에 추가 보도가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김만배 씨 측에서 이거랑 별개로 3억 원을 더 줬다. a 기자한테 더 줬다라는 내용을 검찰이 파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같은 기자예요 지금 다. 한겨레신문 a 기자예요. 이 돈을 전달한 게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라고 하니까 김만배 씨 측에서 보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기자들 중에 제일 돈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죠. 최초로 같이 이렇게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의 간부 기자들이 돈 받았다 이렇게 드러났고요. 다른 기자들 수십 명한테도 금품을 줬었다라는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십 명이요? 네. 그리고 김만배가 골프 칠 때마다 기자들한테 100만 원씩 줬다라는 남욱 씨의 진술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터라 기자 사회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자해로 중단됐던 김만배 재판 지난 금요일부터 재개가 된 거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아, 이번 주부터요? 중단됐었다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내일 소환 조사가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 참 놀랍고 화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랍고요. 이거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뉴스타파가 지난해 12월 29일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보도를 하면서 기자들이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를 했는데요. 2020년 3월 24일자 녹취록이에요. 이때 이렇게 김만배가 얘기를 합니다. 너 완전히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 회사한테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 라고 하면서 기자들한테 직접 돈을 뿌렸다라는 정황들. 정영학 녹취록에. 정영학 녹취록. 이미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고 그 내용들을 보면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 무지 많아. 여기 응. 분양 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에 분당.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밝혀진 게 이거잖아요. 지금 3명만 큰 돈이고 나머지는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골프 치면서 100만 원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아파트를 지금 분양받아 준 것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사를 더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건넨 시점이 좀 중요해요. 돈을 건넨 시점이 2019년부터 2020년에 집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장동 사태가 일반인한테 터진 거는 2021년 8월 9월이에요. 대선 때죠. 대선 전에. 그런데 이미 1년, 2년 전에 작업이 엄청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50억 클럽이 있었잖아요. 곽상도, 박영수 등등에서 곽상도는 자녀 퇴직금으로 받은 걸로 추정이 되고 박영수는 지인, 친척이 100억 대여금을 받았는데 그건 성격으로 봐야 되고 이런 건데 여기를 소위 말해서 고위층을 싹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밑에 기자들도 작업을 시작했다. 이게 대선하고 무관하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작업을 미리 다 들어간 게 이제 지금 이게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전 정지 작업 차원이었을 거다. 시점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이 우리가 다 알 정도로 기사화가 되고 이슈화 되게 한 1년 전쯤 일이군요. 이게 지금 돈을 뿌린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정도로 여기저기 돈을 많이 뿌려놨다. 그러면 기자들한테만 좋겠지. 지금 알려준 이 기자만 좋겠냐. 다른 기자들도 있을 테고 실제 이제 그때 법조 쪽 얘기를 들어보면 김만배 씨가 2020년 초까지 법조에 출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잘 쓰는 선배.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밥 잘 사주는 후한 선배 이런 느낌? 벼락부자 뭔지 모르는데 상송을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벼락부자가 돼서 돈 잘 쓰는 선배 하니까 조금 기자들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옆에 있는 선배가 밥 사주고 돈 주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았을 가능성. 그러니까 돈 받은 기자들이 훨씬 많은 가능성이. 법조 기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같은 동료고 선배고 상속받아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많대.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배경에는요. 이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남욱 유동규대 김만배 이 어떤 진술에 어떤 엇갈리는 공방들이 있었잖아요. 검찰의 김만배 흔들기가 다시 재개됐다. 그 일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밥 잘 사주는 좋은 선배라는 이야기는 이 드라마 패러디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가 과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너 명이겠느냐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 한 가지 더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지난주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설 밥상머리 민심의 어떤 프레임 전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소환조사 가게 될 텐데 민주당은 이 직후에 어떤 분주한 일정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바로 다음 날 모레 인천 계양을의 민심 경청 투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신년 기자회견을 또 열 계획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검찰 프레임과 민주당 프레임을 어떤 양쪽에서 자신의 프레임을 설 밥상머리 민심에 올려놓기 위한 경쟁들이 이번 주 다음 주에 분주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는 건 굉장히 큰 뉴스인데 시간이 지금 정해졌죠.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시 30분. 지도부와 함께 가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 포토라인에도 서는 거죠. 네. 하고 조정식 사무총장 김남국 문진석 의원 등등이 다 같이 가서 어떤 연대하는 그런 그림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2부의 뉴스닥에서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임시국회 오늘부터 또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 이거 방탄국회냐 민생국회냐 이걸 놓고도 뜨겁더라고요. 2부에 토론해보죠. 그다음으로 갑니다. 나경원 다그치는 대통령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인데 주말 사이에 나경원 부위원장을 놓고 정말 서랑설레가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연합뉴스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나경원 부위원장 해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됐어요. 해촉이요? 일종의 경질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경질한다. 이게 제가 대통령실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그냥 일부에서 나오는 의견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단계다? 해촉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십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다라는 비공식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기사를 열심히 보신 분이 아니라면 요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웬 나경원 부위원장 경질? 이러실 수가 있어요. 주말 사이에 숨가쁘게 돌아간 얘기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금요일 날 나경원 전 의원 출마가 가시화가 됐어요. 광주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나경원 부위원장이 관전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 출마가 가까워졌구나.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그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나경원 전 의원을 저격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발표했던 저출생 관련 정책. 이게 뭐냐면 자녀 수에 따라서 대출금을 탕감하고 면제하는 그런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이 말한 적이 있는데. 4천만 원. 그 얘기잖아요. 이거 사실은 좀 파격적이어서 금요일 날 저희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나경원 전 의원 개인 의견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 라고 박은 거예요. 여권에서는 이거 대놓고 저격했다라는 해석이 분분하게 나왔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아이디어 수준이었고 어쨌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살짝 톤 조절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격앙된 분위기의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정말 정책에 대한 어떤 견해를 밝히고 또 아니라고 해명한 수준인 것이냐. 정치적인 뭔가가 깔려있는 것이냐. 이걸 놓고 이제 서랑설레가 엄청났던 건데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 상황?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나경원 고립시키기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어도 검토를 한다라고 지금 나경원 위원장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시민사회수석에 나서서 브리핑을 하는 것 자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대변인실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기조는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직접 나서서 이런 식으로 얼굴을 따박따박 이렇게 읽는 것 자체가 나경원은 우리 윤심 없어 라는 거를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사실상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 시기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대통령실이 모를 리 없는 거잖아요. 모를 리 없죠. 해석은 그렇게 분명히 될 거야라는 걸 모를 리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조직을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본인의 자기 정치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다. 뭐 이런 것들이 언론 모드로 나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여러 곳에서 회자가 되니까 자기 정치 하려고 무리하게 이 조직을 설립은 정책을 내놨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 모든 친윤 언론 친윤 정치인들은 다 사퇴해라 아니면 출마하지 마라 이런 등등의 얘기를 나오고 있고 홍준표 시장이 저는 눈에 띄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국적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게 출산하면 비탄감해 주는 거? 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채무를 천조원으로 국가 부채 급증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사실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22일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결혼 시에는 4천만 원 대출을 하고 아이 낳으면 이자 면제하고 3분의 1 셋을 낳으면 3분의 1 탕감을 해준다.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홍준표 시장이요? 전에 선거 나왔을 때? 네. 2021년 대선 때 본인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헝가리, 나경원 부위원장도 헝가리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거고 홍준표 시장도 했는데 그때는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맹폭을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이게 그러니까 나경원 때리기에 지금 다 뛰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부위원장은 설 때까지 굉장히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나경원 의원을 좀 도우려고 했던 의원들이 발을 지금 다 빼고 있다. 친낙의 의원들이? 네. 그래서 지금 고립무원 상태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경원 안철수를 친윤그룹에서 어떻게 거꾸로 뜨리냐. 이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가 사실상 친윤의 단일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얼마나 앞으로 동력을 받을지 여기까지 봐야 될 거고 김기현 의원은 오늘 선거 캠프 개소식을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소식을 오늘 하고 김현정이 뉴스쇼에 출연합니다. 잠시 후 2부에 직접 인터뷰할 거예요. 안철수 의원 오늘 공식 출마 선언하죠. 오늘 잠시 후에 9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하고요. 내용 일부만 제가 간단하게 예고편으로 깃댐을 해드리면 윤석열과 안철수의 공통점이 민주당에서 배척당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윤심 경쟁에 어느 정도 신경 쓰는 모습도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얘기 잠시 후 김기현 의원을 직접 연결하니까 거기서 더 해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짧게요. 수방사엔 알리지도 않았다. 무인기 대응과 관련한 사후 점검 얘기죠. 네. 총체적 난국 당나라 부대가 따로 없다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전파체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군 내에서도 정보 공유가 안 됐어요.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잖아요. 여기도 몰랐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특이 항적을 포착했고 이날 11시 27분쯤에 대응 작전에 돌입한다고 합참에 보고를 했는데 1시간 전에 합참 1군단에서 항적을 인지했었잖아요. 이미 작전 수행 중이었는데 몰랐고요. 이 당시에 최초로 무인기가 레이더에 걸린 거는 10시 19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군단이 항적을 인지한 것도 10시 25분, 한 6분 늦었고요. 그런데 두루미라고 무인기 대응 대비 태세가 있는데 이거는 낮 12시쯤에 발령이 됐어요. 1시간 반 정도 늦었고 그동안 이미 서울로 날라와서 비행금지 구역 넘어왔고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게 저는 1시간 반 뒤에 뭐가 발령이 됐다길래 레이더에 저게 새때인지 풍선인지 확인하는데 1시간 반 걸렸다는 얘기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가서 이게 무인기구나를 확인한 뒤에도 1시간 반 동안 알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왕좌왕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어떤 상황이 벌어졌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러다가 지금 당황했다라는 건데 지금 그래서 북한으로 무인기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건 정전협정 위반이다. 군에서는 아니다. 자의권 행사다 해서 여기까지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이야기도 오늘 뉴스당 2부에서 더 해보기로 하고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